이번 대선은 이곳 광주의 미래, 호남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누가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호남당이라고 조롱할 때도 저는 자랑스럽게 국민의당 깃발 들고 대구, 부산, 대전, 전국 방방목국에 가서 당당하게 국민의당 찍어달라 했습니다. 호남 무시하는 민주당에게 또다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대선 첫날도 호남에서 시작했습니다. 누가 호남 대변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구의 승리가 호남의 승리입니까? 누가 지긋지긋한 호남 차별 끝장낼 수 있습니까?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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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어제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박지원 대표께서 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임명직 공직에도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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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안철수의 승리가 제2의 DJ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반드시 승리해서 그 결단에 보답하겠습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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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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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학교 지ỗi, 안철수 학교 가시죠. 이제 autoc심pler 하루가 다음날 일정하게 아멘